이거 촬영합니다 어이 30분 뒤에 오세요 30분 뒤에 촬영하지 마세요 어서오세요 슈벌맨 저는 영식시 형 터넥이형이에요 오늘의 콘텐츠 오늘은 슈벌맨의 초대형 특집 중에 한 가지인데 오늘은 평범한 초대형과는 다릅니다. 초대형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은 뭐 이렇게 과자나 뭐가 이런 간식류 했잖아요. 초콜릿, 과자 이런 거? 그치. 레고 초콜릿, 달고나 커피, 바이셔, 바이쭈, 몰티저스 뭐 이정도! 오늘 슉벌멘 최초로 요리에 도전합니다. 초대형으로 요리를 한다고? 기대하십시오. 오늘의 콘텐츠. 초대형!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을 초대형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굶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신 장인형. 와 장인형 진짜 오랜만이네요? 장인형이 거의 한 3달, 4달 정도 떠났어요. 근데 오늘 이 초대형 짜장면은 슉벌맨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장인형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럼 주방이 지금 장인형을 기다릴까요? 빨리 가겠네. 바로 주방으로! 레츠고! 어? 혹시 장인형? 니하우! 니치파로마! 네? 뭐라고요? 니치파로마! 무슨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니치파로마! 아니 저.. 나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전부터! 아니 밥 먹었냐고. 아 밥 먹었냐고? 아! 니치파로마! 아.. 니치파로마! ㅅㅆ. 하하하하. 아니 언니 중국에서 오셨어요? 아리가Little 아리가또 그거.. 꽉 예쁜데? 스미마세 아 제가 한국에 오는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미안하다.. 중국어 뭐지? 뚜이부치 오케이 오늘 동욱이 형 부탁을 받아서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지금 저 중국집 하기도 바빠요 아! 제가 자기소개를 하지 않았군요 저는 동욱이 형의 사촌의 칭척의 팔촌의 고종사촌 형 짜장면의 달인 동짜오예요 오늘 초대형 짜장면 제가 만들건데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면과 소스만 있으면 끝! 초대형 짜장면에는 그에 걸맞는 초대형 그릇이 필요하죠 바로 공개 아니 이게 그릇이라고요? 이게 짜장면 그릇입니다 요품 아니야? 보통 짜장면 그릇은 한 요만하단 말이야 그쵸그쵸 근데 이거 거의 뭐 먹는거 아닌가요? 이 정도는 돼야 초대형 짜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대형 짜장면에 들어가야 면을 만들어 줄 건데 이거는 저희 동짜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기 때문에 촬영하시면 안돼요 아.. 촬영이 안 됐다. 저기요! 촬영하시마요. 이따 오세요, 이따가. 네? 이건 비법이기 때문에 촬영합니다. 아니, 잠시만. 30분 뒤에 오세요. 아, 좀만 찍으세요. 30분 뒤에! 어어! 촬영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아, 아, 아!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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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오이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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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이씨! 장인님! 장인님! 어이씨!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면? 명색의 초대형 짜장면의 면인데 이만큼 얇아서 되겠습니까? 우와, 이게 대가! 와, 면이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나? 초대형 짜장면의 면은 이 정도는 돼야죠. 이거 112 슈퍼맨! 이 아니고 경짜오 형이 이거를 하나씩 다 쳐준 거라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수제로? 직접 만들었죠? 우와! 근데 이거 그냥 얼핏 보니까 이거 가래떡 같고 에헤! 참, 야, 야! 무슨 가래떡이야. 가래떡 아니죠, 이거? 설마. 동호 형이 직접 만든 면입니다. 가래떡 아니에요. 누, 누, 누가요? 동호 형이 직접 만든 면 동호 형이 직접 만든 면 동호 형이 직접 만든 면 동짜오 형이야. 아,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의심이 되긴 하는데 네! 그만하시고 이거 보세요! 아냐, 증거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언제 이렇게 만드셨대? 이거 한 시간 동안 걸렸는데 예금 비밀이어서 카메라에 못 담는 게 또 속상합니다. 일단 면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를 맞은 게 많아서 이거 보세요. 면이 매끈매끈. 이게 면이지. 대박이다, 이거. 근데. 기본 면 굵기에 거의 20대. 니가 해야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가 짜잔! 우와! 이제 면이 준비가 다 됐고 그다음에 짜장 소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미안하게도 이것도 영어 비밀입니다. 짜장 소스! 죄송하죠! 아니, 잠시만요. 무슨 일임이 어떻게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 비법을 공개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제 가세요. 하지 마세요. 일단 30분 뒤에 오세요. 30분 뒤에. 시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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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봉. 아니, 시행봉, 시행봉, 시행봉. 아니, 시행봉, 시행봉. 아니, 시행봉, 시행봉. 정인용. 정인용.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통화하고 있어. 자장 소스 어떻게 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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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통화하고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이거 비법에 관해서 오오오오, 짜장 소스 어떻게 다 만드셨네? 짜장 소스를 5시간에 걸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 줬습니다. 진짜 엑키스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 큰데 이, 이거 냄새가 조금...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오뚜기 3분 짜장? 쩝땡이! 너 뭐야? 너 뭐야? 아니, 뭐 5시간 동안 어쩌고저쩌고 장은혜, 비포, 혼신의 힘 이 짠 소리 다 하더니만 니 힙합이 오뚜기 3분 짜장이었습니까, 지금? 그래요! 오뚜기 3분 짜장 광고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 광고 잘할 수 있어요. 오뚜기 3분 짜장 앙! 오뚜기에서 나온 쇠고기 짜장 정말 맛있어요. 전자렌지에 2분, 알림을에 3분 하면 정말 개꿀띵, 현기실상 끝! 슈퍼맨은 오뚜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광고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 근데 누가 보면 광고를 밝혀있어, 지금. 광고 아닙니다. 광고 진짜 아니에요.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면도 준비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활용도. 오이를 썰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이도 초대용으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으로 끝 자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소스를 부어줄 차례 와 대박이야 진짜 여기에 활용점정 오이를 이쁘게 꾸며줘야 돼 위에 1,2,3,4 바로 방으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드디어 슈퍼맨의 초대형 짜장면 완성! 야 이거 봐봐 와 진짜 이거 말이 돼?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슈퍼맨의 클라스입니다 자 그럼 이걸 비벼서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먹는 거야? 초대형 짜장면인 만큼 젓가락을 초대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젓가락을 비벼? 아이고 이거 젓가락 맞아? 젓가락도 초대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봐봐 오케이 자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케이 자 비빈다 와 이거 뭐야 뒤집어 뒤집어 이거 무거워서 뒤집히냐? 오유 문 오유 문 오유 문 오유 문 오우 다쳤어 오케이 다 비벼다 이제야 진짜 진정한 슈퍼맨의 초대형 짜장면 반사 뭐야 이게 짜장면이니까 진짜? 수강이니까 이거 진짜 짜장면입니다 여러분 야 이게 한번 젓가락지 제대로 한번 들어볼게 들어와 들어와 하나 둘 셋 아 야 야 아 힘들어 이거 여기 옆에 짊어져도 될 것 같아 짜장면 맞아? 레알 짜장면입니다 진짜 일반 짜장면이랑 비교해봐? 비교해보자 오케이 자 일반 짜장면도 갖고 왔습니다 야 뭐야 왜 이렇게 작아 보여? 아니 이게 지금 일반 짜장면이고 이거 초대형 짜장면 아 말이 안 돼 이거 면 두께도 봤을 때 오우 진짜 엄청나다 진짜 이것이 장인형 클라스 일단 기본 짜장면도 한번 비벼줄게요 다 비벼고 한번 들어볼게 자 이게 일반 짜장면? 이것이 초대형 짜장면 아니 심하냐 이거 비교해보세요 빨독이들 어때 어때? 이건 제 역대급이야 역대급이야 진짜 그러면 한번 먹어봐야죠 맛을 보자 영식이 형아님 먹어보세요 이거 먹는 거야? 어 반 입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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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한번 쭉? 안 와 안 와 왜요? 너무 무거워 가로야 아 영식이 형 정신 못 차리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반 입만!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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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더러워! 우와 맛있지? 진짜로! 하하하하 상북이야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거야 진짜 엄청납니다 와 여기에 포장용 단무지 하하하하 단무지 통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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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는 3분 카레 면은 카레떡?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가! 하하하하 또 이 무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럼 기본 짜장면도 먹어봐야지 자 기본 짜장면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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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입에 꽉 찬단 말이야 오오오오!!! 으으으으 으흐으으으 으! 으흐으으away 아 Shark 좋아 را ją h RO 나 line expiration 대박이야 오케이 오늘 18번의 초대형 짜장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비주얼 인정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뻘짓은 여기까지 다음엔 어떤 엉뚱하고 재밌는 뻘짓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뻘짓은 만날까요? 안녕 야 이거 진짜 농담 안하고 4박 5일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짜장면의 이름 4박 5일 짜장면 4박 5일